아니, 아니, 들어보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고 왔다 약해지냐?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Who's there?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명입니다 한명 여러분, 저희 제목을 보시게 되면 원래 한띠고 명이잖아요 저희가 왜 한명을 붙여놨냐 한명 그래서 한명이에요 하이 베이비 헉태상아 옷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이거 멋있는데? 이 진짜...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경, 안경? 안경 조금 이따 깰게요 이거 굉장히 멋있는데, 이거? 나 멋있는데, 이거? 나 멋있는데, 이거? 나 멋있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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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아직 못 먹었어요 밥을 시켜주셨는데 여러분들... 라이브 하려고 라이브 하려고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태상이는 먹었고 저는 먹었어요 저는 재현이 형 재현이 형이 저보다 그 메이크업 듣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 시간에 먹었어요 태상 오빠는 카메라가 없어도 반말을 쓰나요? 누구한테? 저한테요 형한테 제가 언제 써요? 반말을 아니,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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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작 전에도 많이 했다 반반 섞어 쓰는 거 같은데? 반말 안 써요 저 반말 안 써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반반 섞어 쓰시잖아요 형 과제 버리고 분액도 선택 근데 요즘 시험 기간 아닌가? 그쵸 시험 기간일 텐데 공부 잘하고 있나? 반말 써줘 야 반말 써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다음 주 시험이래 그니까 시험 끝났어 우리가 약간 월말 평가 같은 거 볼 때 되게 떨렸는데 근데 오히려 월말 평가 때는 떨렸는데 지금 무대 할 때는 하나도 안 떨려요 그치 왜 그러지? 월말 평가 할 때 진짜 떨렸는데 난 월말 평가가 안 떨렸는데 근데 월말 평가 할 때 진짜 떨려가지고 월말 평가 다 하나도 안 떨렸는데 저한테 떨리는 게 있었어 그 막 가끔씩 한 달이나 두 달 한 번씩 비주얼 찍는 거 있잖아 난 그런 게 떨렸었어 비주얼? 얼굴 사진 찍고 말하고 뭐 그런 게 떨렸었어 솔직히 월말 평가 떨릴 때는 그거 하시면 돼요 쉬머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많이 하면 하픈 날 수도 있어요 입시 면접이래요 네 파이팅 하십시오 잘 하고 올 거예요 그냥 보고 싶어서 킴? 아니죠 아니죠 그 저희가 데일리보이 넥스토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태산이는 이제 10월 거를 잘 했고 또 저도 이제 9월에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왔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세템버 재현이 형 거부터 저 근데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거 많이 봤어요 나 못 봤는데 내가 해 주고 그 대면 팬사 때 아이스 초코 먹는 거 봤어 나 뭐 이렇게 뭐 돈까스 먹었다 리버스에도 이렇게 돈까스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돈까스 먹기가 여기 있군요 돈까스 먹기 돈까스 먹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그렇죠 전 사실 이날 돈까스는 못 먹었고 밀크티 먹자는 날은 밀크티 먹었어요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명재현의 입덕자는 SNS에 올린 이거 봤어요 그러면? 여기 몇 개 봤죠 근데 그거 사실 엄청 좋아하시던데 그 그 우리 정말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음원 사이트에서 했었던 그 방송 있었잖아요 하나 음원 사이트? 눈 가리고 막 똥망치로 때리고 게임하고 있었던 그 방송 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스포티파이? 아니요? 해도 되나? 말해도 되지 이건 스포티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 볼게요 아니요 아직 좀 천천히 얘기 좀 해봅시다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저는 괜찮고 여러분은 이 중에서 다 잘했는지 얘기 좀 들어보죠 키가 크고 싶어 어떻게 컸어? 키 크는 거? 저 일단 저 어렸을 때 우유를 좀 많이 먹었고요 그다음에 잠을 진짜 빨리 잤어요 저희 아빠가 제가 일찍 자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와 아마존 하러 가야 되나? 아이스 초코 먹기 말고 하나 근데 나 9월에 나 한 거 물어보고 있었는데 아이스 초코 먹기? 태산이 호피무늬 사러다가 못 샀어? 너 뭐하자? 재현이 형이 호피무늬 입어놓을 거예요 네? 입어놓기로 했어요 아빠 고민을 좀 해봅시다 일단 입어보고 오케이 오케이 결정을 내려봅시다 하나도 못 했어 괜찮아 다음에 해줘요 재현이도 키 커 자신감을 가지라 재현이 형 자신감 그리고 재현이 형 비율이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니 거짓말 하지 마요 저 너무해 여기 그리고 미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폴라로이드도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뭐가 뭐가 마음에 드세요? 형이요 형은 형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가 마음에 든다고요? 형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데 봐볼까요? 저는 이거요 맨 밑에 흰색 옷 입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자켓 촬영 때죠? 네 자켓 촬영 때 보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귀엽네요 고마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은 이 사진이 굉장히 멋있네요 오늘의 TMI TMI? 진짜? 중구난방식 진행 좋은데?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어? 형 먼저 말해줘 오늘의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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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을까? TMI TMI 뭐가 있을까? 저는 저녁밥으로 국밥을 먹었어요 저는 명재현입니다 명재현입니다 진짜 TMI다 진짜 진짜 짱이지 Too Much Information 그리고 그리고 제가 그저께 이제 랩 연습을 막 하고 비트들에다가 랩을 하다가 김훈아가 전화가 왔어요 미친 비트를 찾았다 자기랑 거기다가 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창업실에 딱 가서 오늘 아 형 왔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운하기가 진짜 딱 거짓말 안 하고 일단 지금 마이크는 안 와가지고 제가 불러줄게요 들어봐요 진짜 아 형 진짜 바로 벌써 쓰고 싶어서 들어봐요 훅 들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그걸 듣고 들은 다음에 이제 운하기한테 그러면 거기를 맨 처음에 이제 그 그 운하기랑 저랑 이렇게 한 마디씩 주고받고 들어가자 한 마디 하고 해서 이제 그걸 요즘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미용 취미로? 네 재미용 취미용 랩 경호 좋죠 슬릭백 챌린지 연습해봤는데 이거 요즘 제가 좀 해보고 있긴 해요 멤버들 사이에서 네 핫해요 거의 걸어갈 때마다 하고 있는데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핫해요 핫해요 아마 못 보실 거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저희가 잘 못해요 아니면 진짜 잘 못하는 거라도 한번 찍어볼까? 많이 하시잖아요 선배님들 우리도 할 수 있어 그 아예 못하는 걸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하시더라고 아 진짜 공부하러 가 댓글 읽었어 공부하러 가요 댓글 읽으면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번엔 제 달력을 한번 봐볼게요 네 태산이거 한번 봐보죠 가을 음식 드세요 귀엽다 가을 음식 드셨나요 여러분? 저 안 먹었어요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주세요 나는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좋네요 존댓말 하시네요 네 그쵸 네 그쵸 저한테는 왜 반말하세요? 저한테는 제가 언제 반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제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약간 내 건 좀 참신한 게 많은 거 같아 그러니까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굉장히 참신한데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거 그래도 좀 팬분들이 제일 많이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게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늘 업로드한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기 이거를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때 운학이랑 그때 대기실에서 이 전날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가 다음날 어떤 사진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아 이게 뭔가 내 사진으로 올려가지고 뭔가 팬분들이 다 내 사진을 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조금 그럴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B&D를 손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다가 N이 비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운학이한테 N을 해달라고 하고 이제 스태프 선생님께 스태프 선생님께 사진을 찍어주시고 리허설 하는 날이었구나 아 맞아요 그래서 그걸 원하다고 했는데 그때 응 How are you? Namaste 저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약간 멍하지? 형이 멍멍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요 사람이라고요 냥냥이 씨 저는 호랑이 그리고 그거 얘기했잖아요 아까 저희 오늘 TMI 2권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이제 서로 호랑이와 늑대로 만들어주기로 무슨 소리야 그래도 갑자기 고양이와 강아지가 아니라 이제 호랑이와 늑대가 되고 보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랑이랑 늑대가 되고 호랑이랑 늑대가 되고 보자 호랑이랑 늑대가 되고 보자 저는 재현아 보고 있으면 윙크 해달래요 됐나요? 여기 또 하나 더 있어 호랑이와 늑대 재현이 멍멍이 기해줘 늑대라서 멍멍이 기가 안 돼요 넌 늑대기 여보세요? 물프 태산이 말 듣고 코트 입었대요 전 안 입었거든요 근데 제 건 아무것도 안 해주셨대요 저는 이때 제가 몇 가지를 했어요 여기서 하는 거 뭐 있어요? 저 여기서 한 거요? 아이스 초코 먹기 저랑 한 번 했을 거 같은데 아니 저 오레오에 먹었어요 네 그날 오레오 먹었어 당황스럽네 제가 이날 했던 거 일단 여기 10월 6일 거 이번 한 달도 지치지 않고 파이팅 했고요 그 다음에 14일 팬분 부동의 행복을 쫓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챙기기 20일 건강 챙기기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 챙겼구나 네 23일 하트 팬분들에 대한 사랑 항상 느끼고 있죠 그리고 24일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앞으로 두 개가 남았는데 미션은 재현이 형이 28일 걸 대신해준다고 해가지고 30일 거를 제가 밥을 한 번 많이 먹어보겠습니다 밥을 좀 많이 먹어봐요 밥을 좀 많이 먹어봐요 저 밥 많이 먹어요 요즘 그래요? 태산 호랑이는 인정인데 늑대 재현이는 인정 못해 왜? 왜? 왜요? 왜요? 안 어울리는 거지? 태산이 사투리 태산이 사투리 해달라는데요 제가 근데 저 제가 약간 사투리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 친구랑 통화할 때나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 바로 나오거든요 사투리가 진짜 바로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그냥 진짜 광주 사투리 바로 나와요 광주 사투리? 전 나온 사투리 바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약간 제가 사투리를 쓰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할 만큼 많이 나와요 와 진짜 근데 그게 편해 그 이제 아빠랑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는 나도 전라도 사람이라 안 돼 태산이 아기 호랑이 재현이 아기 똥까 같이 아 이거 늑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약간 뒷머름도 좀 길었잖아요 늑대요 늑대 팬덤명 스포 해달라고요? 안 돼 안 돼 혼나 한번 해? 안 돼 안 돼 그냥 할까? 안 돼 안 돼 진짜 해? 안 돼 안 돼 곧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거짓말 안 해 둘이 자작곡만 떼기로 한 거는 어디쯤이야? 언제 그런 거 알죠? 예전에서 연습생 때 연습생 때 저희 만들었었어요 하나 그거 어제 들었는데 나도 언제 들었다 24-7 everyday 이거 불러도 되나요? 아니요 제 파트는 아니긴 한데 형 파트니까 상관 없지 않은데 이거 제가 폴라로이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우리의 친구 댓글에 폴라로이드 한번 골라달라고 눈뜩이 근데 이거 잘생겼다 이거 수트, 수트 착이네 여러분들 저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 배가 너무 고파요 네 세상 낸살의 가디건은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도 안 입을게요 넌 죄를 지웠어 안경 브랜드 안경 브랜드 어떻게 써있는 거죠 이게? 지금 먹방 라이브 하자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먹방 라이브 하자는데요? 몰라요 먹방 해달라고 먹방 라이브요? 먹방 라이브 물을 먹어보시죠 물을 먹어볼게요 저메추 저메추 저메추는 어떤 걸로 해야 돼요? 국밥 드세요 여러분 아까 먹은 게 맛있다 네 이거 보리물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게 회사에서 생겼더라고요 고소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보쌈 와 진짜 맛있겠다 그저께인가 제가 작업하다가 퇴근을 진짜 늦게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아마 일찍 퇴근을 할 것 같아요 같이 퇴근하려고 멤버들이랑 저랑 나중에 같이 한번 커버를 한번 같이 하시죠 어떤 노래요? 뭐 어떤 노래든 좋아요 보이네스도 것 같아 어때요? 그거요? 네 그거 박성 없으면 안 될걸요? 너가 있네 너가 음역대가 높네 나 우리 학교에 뭐가 다 퍼뜨리고 있어 그래서 하고 싶은 커버는 언젠간 많이 해야죠 많이 할 거고 언젠간이 아니라 뭐 가까운 미래에 계속 할 거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감자 재현아 감자가 아니에요 그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감자에 삭이 나서 감자에 삭이 나서 입이 나서 싹싹싹 이게 난 너무 신기해 이게 뭐야 이게 형 형 어떻게 하네요 몰라요 이게 뭔지를 감자에 삭이 나서 입이 나서 싹싹싹 딱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명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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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 해장국 선지를 잘 못 먹어요 다섯 명 리우 다섯 살 리우 다섯 살 리우 지금 다섯 명이나 있으면 되게 조용할 거 같아 다섯 명이잖아 나는 다섯 명 리우 왜? 도넛을 왕창시켜주고 싶어요? 그것도 있고 다섯 명 리우랑 무대를 하면은 누가 봐도 칼국무처럼 보일걸? 그쵸 내가 춤을 조금 살살 춰도 뒤에서 살짝 껄랑 껄랑하고 지금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해도 어차피 리우 다섯 명이 다 채워주지 않을까? 나 근데 제가 그거를 진짜 TMI긴 한데 리허설하거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몸에 안 좋은 알이 한 번 있었는데 아니면 살살 춰야겠다 했는데 그냥 그 공연장에서 노래가 나오면 살살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맞아 그 약간 어쩔 수 없어 음악이 되게 몸을 움직여가지고 음악이 몸을 움직여 대산이 대산이 검은 고양이 같아요 흰 고양이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황색 호랑이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아니다 아니다 흰색 호랑이 백호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백호 같은데요? 멋있어요 네 요즘 추천하는 노래 저 요즘에 에이브린 라윈 노래 듣고 있어요 에이브린 라윈 노래 너무 좋죠 뮤비도 진짜 멋있던데 나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가 많은데 요즘에 약간 장르의 혼란이 오고 있어 왜요? 원래 10판만 듣잖아요 응 근데 요즘 다른 장르들이 귀에 많이 들어왔다고 다른 장르도 진짜 좋다니까 요즘 많이 많이 듣고 있어요 저 다 듣거든요 그니까 원래 힙합을 좀 많이 좋아했었는데 태산아 아직도 재현이 렛서 판다 닮았다고 생각해? 렛서 판다? 그 예전에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아 근데 아까 렛서 판다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리우 형, 상혜 형이랑 좀 더 다른 거 같아 상혜이도 닮았지 힙합곡 추천해줘 힙합곡 추천해줘 명재현 오보해줘 누구한테요? 태산이한테? 여기 있는 사람이 너무 깊잖아 앞에 카메라 렌즈 향만 하고 와주면 안 돼요? 위버스 펜레터 읽어도 읽어요 읽어? 그거 진짜 많이 읽어요 저 진짜 많이 읽어요 아니 진짜로 제가 딱 오늘 오늘 댓글을 진짜 많이 읽는데 오늘 내가 읽었던 댓글 중에 제가 오늘 최근에 올라오기 전에 이거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댓글 글을 하나 남겼잖아요 한태상과 명재현의 합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브 한다고 남겼는데 댓글 중에 진짜 기억에 남았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태상과 명재현의 합은 홍합? 하하하 이거 보고 좀 충격적이었고 홍합?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합, 홍합 그냥 홍합? 홍합 없이? 나 그거 보고 진짜 좀 어지러웠고 그다음에 슬립백 챌린지 하러 오나? 이거 보고도 좀 약간 재밌었고 태산이 태산이 붉은 놈을 기대해도 되나? 한태상 명재현은 붉은 놈을 기대해도 되나? 붉은 놈이요? 봤잖아요 약간 부끄러워요 잠깐만 왜? 너 리랑스 치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나? 아까 덮밥 먹었잖아요 아, 맞네, 맞네, 덮밥 먹었구나 뭘 부끄러워 너무 잘했는데 다 외워간 거야? 아니 알고 있었어요 원래도 원래도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요즘도 아침에 운하기가 깨워줘? 운하기가 요즘 안 깨워줘요 요즘에 제가 깨워줘? 응 태산이가 아침에 깨운 날이 진짜 지옥이야 뭐가 지옥이에요? 내가 언제 언제 가끔씩 그거 하잖아요 가끔씩 하죠 이거 그럼 제가 으악! 깜짝이야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씻으러 형님 씨를 갈 때 한 번 불러요 재현이 형 일어나요 했는데 소리가 없어? 기장도 없어? 그냥 깜깜 웃으신 거야 다 씻고 나가서 드라이드로 머리 말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로션을 바를 때 형이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으면 그때 이제 가서 빠밤 진짜 소리 크기 레전드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멤버들이랑 같이 출발하는 날은 멤버들이 깨워주는데 혼자 출발하는 날이 좀 있잖아요 응 혼자 아침 일찍 출발하는 날은 또 일어나 혼자 일어나요? 그걸 또 일어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 내가 너무 믿나 봐 드라이기로 지지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지진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발바닥에다가 도미이는 아침잠 없나? 저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알람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알람 진짜 잘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제 생각 해갖고 안 돼요? 제가 원래 알람이 진짜 무슨 사이렌 소리랑 막 엄청 이상 막 괭음 같은 소리들로 알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느꼈는데 오히려 그런 소리로 알람을 해놓으면 아침이 더 싫어져요 왜냐면 아침 일어났을 때 갑자기 빠밤 하면서 그 소리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산뜻한 노래를 들어요 그러니까 더 뭔가 아침잠이 사라지는 것 같던데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어서 수능 수능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파이팅 하세요 꼭 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능 우리 팀? 진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수능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시는데 약간 수능을 수능을 위로 치면 살짝 대비평가 그런 느낌 그치 대비평가 느낌이지 그러니까 진짜 근데 저희는 대비평가라고 할 거는 딱히 없긴 했는데 뭔가 그래도 그 마지막 월날 평가라고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뭐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진짜 떨리긴 했거든요 내 기억나 수능 때 국어 3등급인가 4등급인가 그랬어요 영어 듣기를 다 맞았어요 오 쉬웠죠 확실히 영어 잘하니까 듣기 쉽죠 근데 문법을 새 문젠가 틀렸고 거의 다 틀렸죠 문법을 새 문젠가 틀렸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쉬운 라인 이제 막 20번부터 이쪽은 다 맞았고 뒤에 이제 30번 이후부터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아가시겠다 지금 그니까 진짜 와 저 진짜로 그때 데뷔 그 마지막 달 월날 평가 할 때는 진짜로 맨날 새벽 3시에 퇴근했는데 진짜로 진짜 근데 그때 곡을 준비하는 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도 그거 하나 진짜 완벽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에 그날 칭찬 많이 받긴 했는데 진짜 엄청 긴장 많이 되겠다 진짜 열심히 살아가시게 근데 나는 그냥 공부를 그거였어 그니까 연습생이 무조건 중요했고 진짜 열심히 했고 수능을 본 이유도 그냥 이제 그 수능장에 수능 치러 온 그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또래 친구들을 보고 자극을 좀 받고 싶었어 그래서 가서 봤는데 시험을 너무 열심히 보더라고 다들 아 맞는데 내 친구들도 그 얘기 하잖아 그래서 자극을 진짜 많이 받았어 맞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그러니까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상 뭐 이제 잤죠 풀다가 뒷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졸았는데 앞부분에서는 진짜 열심히 풀어서 수학을 안 봤거든요 수학 잘 못해서 신청을 안 했어요 재미없을 것 같아서 국어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국어 굉장히 재밌게 풀었고 사탐 재밌게 풀었고 네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저희 굉장히 열심히 했네요 여러분들도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응원할게요 응원봉이 뭐예요? 저희 응원봉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근데 아마 무는 아니지 않을까? 몰라 난 진짜 진짜 나도 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뭐가 있을까 아니 요즘 TMI 말하고 싶은 거 하나 있었어 뭐예요? 그 제가 한 3주 전부터 그 영어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멤버들은 알 텐데 하루에 50개씩 영어 단어를 지금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900개를 외웠어요 30 동안 맞아요 맞아요 진짜 계속 그거 보면서 진짜 이거 진짜 맞아 하루에 영어를 50개씩 해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외우고 있어요 진짜요 굉장히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대단해 지금 거의 900개 외웠어요 그러면 여기 데일리보이넥스트도 해서 서로한테 미션 하나 추천해주고 한 번씩 해보기 할래요? 오케이 뭐가 있을까 파란색 옷 입기 했어요 성공을 하셨네요 바지도 파란색 인정 그럼 저는 코피 무늬 셋업 입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지금 말고 이게 28일 리션이니까 28일에 트위터에 업로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네 진짜로요? 네 진짜로요? 그럼 두 개씩 할까요? 두 개씩? 두 개는 너무 많고 이걸로 합시다 진짜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태산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시작하기 전에 태산이랑 저랑 얘기를 했어요 하나씩 주고 받자 그래서 하나씩 팬분들한테 미션을 보여드리자 그래서 제가 파란색 옷 입고 왔으니까 파란색 옷 입어라 이거를 딱 정해놓고 이제 이분께서 저한테 태산이 보컬 커버하기를 시키겠어요 그리고 지금 딱 생방송이 켜지니까 바로 저한테 호핑무늬를 시키신다고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에 드시는 거 태산이 보컬 아니면 호핑무늬 있어도 태산이 보컬 태산이 보컬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태산이 파트 추천해주세요 태산이 파트 태산이 파트 중에 약간 들어보고 싶다 내가 한번 호핑무늬를 도전해볼까 봐 나쁘지 않아 한번 해봐야겠다 호비 가야지 둘 다 가자 태산이 어떤 곡으로 커버를 해볼까요? 멋같아 도입부 아 진짜 긴장돼 죽겠네 사랑감정 진짜 멋같애 사랑감정 진짜 멋같애 진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진짜 진짜 멋같아 진짜 멋같아 아 그렇네 사랑감정 진짜 멋같애 유니테나 씨 바람이잖아요 진짜로 해야 되는 거 비오는 거리 우선 사이에 형이 한번 골라요 네가 생각난단 말이야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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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일단 먼저 이거 말할게요 제가 어떤 걸 봤는데 이비거친 게 싫다 돈 너 때문에 잘 살리려면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백억 주기 싫다 돈 너 때문에 이백억 주기 싫다 돈 너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약간 제 발음이 나죠 이백억 주기 싫다 돈 너 때문에 이백억 주기 싫다 돈 너 이비거친 게 비슷하네 이비거친 게 싫다 돈 너 때문에 화가 나도 욕을 못하고 저희 이번 신곡 워까차는요 그렇게 안 한다고 오케이 컷 I'm out 뭐야 목소리 뭐야 목소리 뭐야 발음 진짜 독보적이죠 대사연이 잘한다 킹호인데요 아 네 그거 그거 그게 진짜 알리안 들려드려 보고 싶은데 그 우리 옛날에 세레나 대 가이드 때 발음이 뭐였더라 I 튕기지 말아줘 그게 가이드 가이드 발음이 뭐였지 I'm going to be right by you 뭐야 그런가 없는데 뭐야 그런가 없는데 그거 진짜 좋았는데 I know I know I know I know 이거였구나 근데 저희는 가이드 못 들려드려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작업을 할 때 가이드를 들려드리려면 사실 좀 퀄리티가 콘덴서 마이크를 쓰거나 뭐 해야 되는데 퀄리티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브랜드 얘기해도 되겠죠? SM8로 제목만 하잖아요 저희는 가이드를 할 때는 진짜 그 뭐지 뭐라 해야 되죠? 뭔가 그 초원에 이제 그렇죠 그렇죠 칼 한 자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이드를 해가지고 들려드리기엔 조금 부끄럽다 워카타 저 들어오기 전에 다 작업된 게 아니라 제가 딱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1, 2, 3, 4, 5, 6번을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1, 2, 3, 4, 5, 6번을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라 동시에 6곡을 다 같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자마자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뭐 미역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 가서도 뭐 작업하고 했었죠 All rise은 근데 그건 태상이가 쓴 거예요 All rise은 근데 제니 형 들어오기 전에 써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들어왔을 때 그거 쓰실 때 같이 있었어요 그래? 같이 이렇게 랩하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막 원래 세 명이서 다 같이 랩을 뱉었는데 거기서 태상이가 All rise 이걸 했는데 그게 이제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거 진짜 멋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랩을 하게 됐죠 맞아요 카메라를 보고 하트를 날려달래요? 같이 하나 둘 셋 하트 아니에요? 하트 하트 같이 날려달라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각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날려달라고 하셨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 아니 근데 같이 셀카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태상이랑 셀카 찍기 어려워요 저랑 안 찍어줘요 컴백한다네요 진짜 선생님 미쳤네 잘 듣겠습니다 아주 잘 듣겠습니다 근데 태산이랑 셀카를 찍고 싶은데 태산이가 운하기랑 밖에 안 찍어주더라고요 제가 언제 운하기랑 밖에 안 찍어졌어요? 운하기랑만 찍잖아요 저 언제 그랬어요? 운하기랑만 찍잖아요 제 운하기랑 찍은 셀카가 어디 있는데? 아니 뭐 이렇게 거울 셀카도 찍고 하잖아요 그거 쇼폼이잖아요 쇼폼 그럼 저랑 찍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찍어줄게 찍어줄게 근데 원래 저는 셀카를 같이 찍는 게 어려워서 안 찍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제 사진을 감성 있게 찍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감성이 없죠? 아니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이덴티티를 뭔가 지키고 싶은데 뭔가 다른 사람이랑 그걸 같이 맞춰가지고 찍는 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안 찍은 거죠? 그럼 알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같이 한번 찍어봅시다 같이 해볼게요 최근... 아니 최근이라 아니라 노력해볼게요 네 이제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미션이... 오늘 미션이 빠져있네 아 오늘 미션 빠져있네요 생각하니까 오늘 25일 그러니까 미션이 빠져있다고 해주셨는데 오늘 미션으로 그러면 팬분들이 한번 만들어주세요 오늘 미션 뭐 할까요 여러분? 인비테이션 챌린지가 뭐야? 인비테이션 챌린지를 부탁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서 오피모니 가다걸이 슬립백 챌린지 하기 노래 부르기 닉주디 컨셉으로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닉주디가 뭐야? 아 그거 뭐야? 그걸 챌린지도 찍어달라고 하셨었어요 그 주토피아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 이 닉주디 챌린지를 부탁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서 그때 태산이 너한테 한번 챌린지 찍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거였는데 너가 그때 그거 보자마자 안 한다 했어 형도 그거 보자마자 안 아닌 거 같아요 오늘 미션 오늘 미션 오늘 할 수 있는 미션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미션 둘이 같이 찍은 사진 올리기 오늘?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이번 주 안에 아 오케이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번 주 안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번 주 안에 이번 주가 29일 26일 6시 28일 오케이 어 그러면은 오 형 호피모니 셋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 번 사진 찍어봅시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셋업이 없잖아 상의 입고 바지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한 명 바지 입고 한 명 상의 입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입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굿굿 그러면은 셀카는 그때 한번 찍었던 거 있으니까 이번에 거울샷으로 한번 감상의 겸 찍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침 말씀하시네 거울 셀카 사과머리가 뭐예요? 아 이거 이렇게 묻는 거? 사과머리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가끔씩 위버스에 올렸거든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사실 대선 씨 라이브도 와요 아 진짜? 전 안 봐요 전 모든 멤버들 라이브 다 봅니다 사실 대선은 저는 그거 봤어요 생일 라이브는 일단 다 챙겨보고 저 생일 라이브 다 챙겨봐요 진짜 생일 라이브 챙겨봐요 다 봐요 다 라이브 다 보고 게시물도 다 보고 하고 싶은 머리색? 저 빨주노총 한번 다 해보고 싶어요 한꺼번에요? 아니요 한꺼번에 봐요 한 번씩? 한 번씩은 다 해보고 싶어요 뭔가 되게 다양한 머리를 해보고 싶어요 이안이 탁구 봤죠 이거 이 문제 아세요? 응 그 탁구 하는데 나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깜짝 놀랐어 나 그리고 그거 나 그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진짜 기가 차가지고 나한테 지한아 잠깐 동안 신고하자 이러더라고요 당돌한 녀석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축하해준 거 되게 약간 좋아하던데 당돌한 녀석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귀엽다 귀여워 기상 알람 시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김동현 귀여워 기상 알람 시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기상 알람 시계요? 뭐가 있을까요? 형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방금 됐고 제가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그러면은 제가 진짜로 느꼈는데 이거 진짜 알람은 아침 일어날 때는 산뜻하게 일어나는 게 베스트니까 산뜻하게 암묵하시죠 아니 너무 이거 오글거리겠네 오글거리기 말고 그냥 산뜻하게 산뜻하게 일어나 좀 더 길게 해 주셔야죠 태산아 일어나 아 태산이 말고 팬분들이 들으셨네 자기가 일어나 됐죠? 좋습니다 나 근데 제가 진짜 대산이 자리할 곡 중에 너무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셨어요 무슨 노래 제일 좋아하냐고 제 작곡 얘기 근데 아무도 모르는 노래니까 저만 너무 사랑할게요 좋아합니다 그 노래 근데 맞긴 해요 제가 사운드 클라우드를 하는데 그게 저도 제 음악을 듣고 싶어가지고 프라이베트로 해가지고 프라이베트로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지고 저만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링크를 이제 지인들한테 보내주면 그걸 들을 수 있어가지고 재현이 형한테 그걸 보내줬었는데 그거를 제가 제 노래를 몇 번 들었는지 사람들이 몇 번 들었는지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계정에서 그래서 1등을 달렸었죠 재현이 형이 제일 많이 들었었고 연습생 때 한때 연습생 때 응 절대 공개할 일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단어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없어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중목들이 들려드릴 거기 때문에 아 맞다 요즘 요즘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명이 지금 저희가 이게 한 명으로 했잖아요 위에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약해요 이거 약간 추천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건 명태랑 명태 태명 태명 한 명 이거 한 명? 그다음에 자이언트 자이언트 그레이트 그레이트 자이언트 그레이트랑 자이언트 그레이트 자이언트 그레이트 앤 자이언트 이거 괜찮은데? 그레이트 앤 자이언트 그레이트 앤 자이언트 명동 좋은데? 자마 자이언트 마운틴? 그러면 일단 제가 지지지 좋은데? 지지지 좋다고 하시는데? 지지지? 일단 제가 태산인데 영어 이름이 자이언트 마운틴잖아요 형도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어요 저는 이제 J라는 이름을 사용했었는데 재현의 J T, J였어요? T, J, 아니 J, J, A, E 아, J 근데 J, T, J 제이언트 마운틴, T, J 어때요? T, J? T, J 좀 안될 것 같고 T, J, J 자, 자제해 자제해 왜요? 자이언트 마운틴 자제해 자제해 노래 방지 좋은데요? 자제해 노래 방지? T, J 안돼요 여러분 코너즈 띵동, 띵동? 띵동 귀여운데?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를 띵동으로 불러주고 계신 거죠? 동명즈 동명이인 동명이인 어때? 동명이인 좋은데? 동명이인 좋은데? 네? 아, 띵동지가 나아요? 미난명 그냥, 그냥 띵동지 하라고 하시는데? 제발 띵동지 제발 띵동지 동명이인 안돼? 분박상 분박상 이걸 허락을 해주는 거고 분박상 동명이인이 안된다고? 아이자, 아이자 분박샨 이걸 한테선이 그 뭐야 박성호가 그렇게 킹받게 하는 걸 허락을 해주시고 동명즈 동현즈 안되겠다 이거는 우리는 뭐가 하고 싶냐고 우리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죠 저희는 다 좋아요 근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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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만약에 아직 진짜 계획 아무것도 없고 진짜 없지만 나중에 만약에 저희 둘이까지 곡을 냈어요 만약에 곡을 낸다고 해봐요 같이 무대를 한다고 해봐요 같이 무대를 한다고 해봐요 진짜 만약에 그러면은 띵동지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건 그렇지 그니까 아니 그냥 귀형은 약간 조학명 정도니까 띵동지는 그럼 유닛 이름으로 한번 정해볼까 싶어 유닛 이름 그걸 동명이인 그냥 빼도박도록 더 얘기해 항명 동명이인 아 근데 GG로 나와야 돼 남았어 그럼 근데 GG 진짜 괜찮네 자이언트 앤 그레이트 그레이트 앤 자이언트 그레이트 앤 자이언트 아 GG 이러네 GG 너무 웃긴데 여러분들은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 절대 이 게임 안에서 지지하지 않겠다 방금 댓글 읽는 거 다 읽고 있는 거 글을 읽은 거 세 개 다 읽은 거 유닛 이름부터 다 읽은 거 제이언트 좋은데요 A.O.G.G 미안 구려 팬들 이름 조금 안 지어도 알았어 그렇네 손혜씨재 선배님 계시다 이미 진짜? 그레스 제네레이션 죄송합니다 포기 아 버터 마운틴 버터 마운틴? 버터 마운틴? 마운틴 버터보이 오랜만에 버터보이 한번 꺼내주시면 안 돼요? 버터마운틴 오랜만에 버터보이 한번 꺼내주시면 돼요 버터보이 꺼내면 버터마운틴 꺼내나요? 버터마운틴 아 제가 형을 따라하면 돼요? 느끼하게 오케이 오케이 형이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저도 어느 정도 할게요 왜? 왜 눈을 피하지? 저기 보고 이 눈썹 움직임 두 번으로 이미 버터마운 끝난 거야 느끼즈 좋은데 느끼즈? 느끼즈 어때요? 그리즈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좀 굉장히 꽂힌 주제가 하나 있어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도 너 버터명 버터명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사를 쓸 때 자꾸 내가 느끼해줘 나 자꾸 생각이 나 그게 I'm 버터보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뭔가 능글낭글하는 그런 느낌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 제가 웃는 거 예쁘게 웃는다고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말했어요 제가 연습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죠 진짜로 네 맞아요 제가 스스로 웃는 게 별로 안 이쁘다고 생각해가지고 데뷔 한 3개월? 2개월 전에 하루에 셀카 100장씩 찍으면서 영상 같은 거 남겨가지고 막 엄청 막 혼자 연습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랑 이거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거 웃는 거 연습하려고 생긴 버릇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손 가리고 웃는 것도 옛날에 제가 연습을 했어요? 아니 손 가리고 웃는 거 연습한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뭔가 웃는 게 안 예쁘다고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웃었던 게 습관이 된 거고 그래서 프로듀서님들한테 막 셀카 100장씩 보내면서 약간 같이 얘기 나누고 해가지고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연습을 했어요 근데 뭔가 약간 내가 느꼈는데 이거를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닌 거 같고 진짜 웃겨야 웃겨서 웃는 게 그렇죠 그게 너무 그게 진짜로 자연스러운 웃음인 거 같아 원래, 원래, 원래 원래 예뻤어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부터 예뻤어요 본인만 몰랐을 뿐 그게 자신이 조금 이제 감사합니다 좀 익숙해진 거지 원래는 어색했는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원래 예뻤어요 연습 많이 했죠 저도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저희 저희 모두 다 약간 저는 웃는 걸 좀 중점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다면 각자 멤버들이 다 약간 뭔가 카메라 같은 데서 좀 본인 매력을 좀 잘 보여줄 수 있게 근데 그런 걸 좀 많이 연습을 많이 했는데 난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항상 나는 카메라 앞에서 진짜 빵 터져 버려가지고 나는 누가 연습한 적 있어요? 무용지물이 됐어 난 연습 진짜 많이 했죠 저는 아시죠? 전 원래 이렇게 해맑게 웃지 않았어요 어떻게 웃었는데요? 이렇게 웃었어요?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눈이 없어지고 입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더라고 너무 진짜 웃기면 그렇게 웃어 진짜 웃기면 너무 빵 터져 나는 항상 그게 좋은 거야 넌 사르르 웃잖아 예쁘게 난 그냥 캡처 타임을 한 번 가질까요? 좀 웃어보시죠 그러면 재현아 자 캡처 타임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형 강아지 하트를 하고 저는 고양이 하트를 하네요 강아지 하트가 뭐예요? 좀 명지현 하트를 할게요 그럼 나도 한태상 하트를 했는데 나 어떻게 하던 거였지? 아 이거다 진짜 너무 웃길래 이거 하나 둘 셋 끝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태산이 앞머리 만지는 거 습관 맞아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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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이거 하나 더 해볼까 원래는 옆머리 만지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헤어 선생님들이 그 이 습관을 아예 못하는 거는 바라지 않으니까 옆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망가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질 거면 여기를 만지는 게 어떠냐 여기를 만지면 머리도 좀 더 예뻐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지는 거는 헤어가 망가지니까 여기를 만지는 걸로 습관이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 만지는 게 습관이었어요 뭐예요? 체리피스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체리피스가 뭐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형 사심 채우기 아니에요?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사심 채우기면 좀 채워주세요 그럼 둘이 어떻게 친해졌냐고요? 저희 이거 썰 굉장히 많이 많이 그렇죠? 네 말도 안 되었어요 사실 근데 그날 솔직히 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태상이가 너무 그러니까 애들한테 듣기로는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기다 들어온 날 먼저 다가와줬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그날 그거 같이 형 곡 쓰냐 쓴 거 있으면 좀 들어줘요 그때는 여드랍을 한 거나 한 이유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안무 연습 시간에 안무 연습 시간에 사건이 발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저한테 와서 먼저 말을 꺼내줬죠 왜냐면 궁금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마지막 멤버가 한 명 들어올 거다 한다고 말 들었는데 그 멤버가 곡을 만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랑 저밖에 곡을 만든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와 궁금하다 왜냐면 다른 친구들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음악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뭔가 같이 이제 데뷔를 해야 할 멤버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좋아하는 장르가 너무 달랐죠 그래서 꼭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극과 극 수준으로 좋아하는 장르가 달랐었죠 그래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같이 한 지 한 달 만에 막 자작곡도 만들고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한 곡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맞아요 한 곡밖에 없긴 하지만 그 이후로 너무 바빠져가지고 심지어 그때 그 곡을 작업할 때도 저희 앨범이랑 동시에 같이 작업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또 재현이 형 오디오 파일 받아가지고 제가 믹싱이랑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마스터링 이런 것도 다 제가 혼자 하고 지금도 아니 근데 지금 좀 까먹은 것 같아요 믹싱 마스터링 다 배워먹는데 코러스도 다 하고 제가 재밌었죠 그때 친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제가 약간 외향적인 사람들이랑 좀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성격은 제가 먼저 다가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너무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막 먼저 막 이렇게 형 형 형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그 형 곡 쓴다고 했죠 들려줘요 이거 자체가 일단은 너무 신기했다 그 이 친구가 굉장한 연기를 내줬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에피소드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네요 우리는 오늘 그 이 데일리 보이 넥스토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먼저 연습생 때 에피소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풀 게 있을까? 제현이 형 때 뭐 제현이 형 때 빵 터졌었던 적은 많은데 개요이 안 나 빡 빡 뭐가 있지? 아 그거 말하고 싶다 뭐 진짜 신기했던 게 저는 배달앱도 안 쓰고 맞아요 그런 거 진짜 못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저번 년도에 미국에 갔었을 때 다 같이 이제 다이어트를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야식을 먹고 싶었는데 뭔가 저녁에 낯선 땅이라가지고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현이 형 방에서 제현이 형이랑 같이 먹고 싶어가지고 뭔가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딱 갔는데 제현이 피자를 시켜서 먹고 있는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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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형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니까 제현이 형이 이제 미국에서도 잠깐 살았었으니까 그 배달앱을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뭔가 맛있는 메뉴 같은 걸 진짜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되게 뭔가 되게 같이 먹었거든요 되게 웃겼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하이 명재였는데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제일 맛있게 먹어봤던 그 빵 빵인가? 도넛? 시나몬 롤 아 그걸 진짜 좋아했어요 대상이 형 그거 진짜 맛있어 제현이 형이 제가 그걸 진짜 좋아하는데 대상이 형한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때 같이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좋아했어 대상이 형 그러면 이제 저희는 진짜 오래 됐어 우리 마지막 나중에 뭐 노래하는 것도 라이브도 하고 시간 되면은 같이 커버도 하고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여러분과 데일리보인 엑스토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와봤는데요 한 시간이나 했네요 거의? 오래 했네 일단 여러분 데일리보인 엑스토어 좀 많이 따라해주세요 저희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그렇지 지켜요 사실 저희도 그러니까 많이 따라해주세요 네 많이 따라 아마 다음 달에는 이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이순이잖아요 이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한인 것도 아마 제가 보지 못했는데 아마 참신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코리도라스 키우기 이 정도 난이도 아니면 시도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진짜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여기까지 네 여러분 저희가 또 나중에 태산이랑 이렇게 라이바로 오겠습니다 태산 씨가 가서 오늘은 제가 끌까? 네 오케이 빠이빠이 이리 아 뭐야 안고워 빠이빠이